여러분들이 이 캐릭터가 되셔서 아오니를 피해서 20분 동안 피해 다닌 후에 상자 안에 있는 빌모노 4개를 찾아서 탈출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?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고고고 아 이번엔 진짜 찾고자 나가자 어? 야 이따 봐! 그냥 갑시다 발원 청취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 뭔소리야 뭔소리야 어이 가만있어 어이 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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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말을 안해 왜 응? 응 크로우 크로우 독수리 소리를 내고 다니네 일단 여기서 잼스톤이 있다고 하니까 잼스톤을 찾아보자 빨리 알겠지? 알겠지? 오늘 아오는 안 봐줄건가봐요 여러분들 조심히 해야겠다 앤더 준주 엔더 준주 오케이 굿 야 벌써 죽었어? 아 뭐야 샌디 벌써 죽었어 샌디가 저 좋은 운을 가지고 죽는 것도 말이 안된다 야 샌디가 탈출구니까 어? 아 리스 스펙 안꼈다 지송 자 리스 스펙 깰게요 아 네 아 아 아니 아 신속포션 오 진짜 투명이 되긴 하네 어휴 둘레라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붕 투명투명 이러지마서 투명투명투명투명 뭔가 못나와 못내와 나오면 죽여버릴거에 나와 으는 못내와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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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으로 마음 рас속 으아아 않아요 tet! Ooooh Abby! 야아아아아아악! 이러지마세요! 진짜로 제보됐습니다! 켜.. 오오오ㅔㅔㅔ.. 으응? 오오ㅓㅔ 이러지마아아아 ㅠㅠ medim 전자 읜 울 또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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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무 아파! 오늘 왜 이렇게 아프냐? 으아악? 아프구만 오늘 아파! 마음이 아파! 투명! 해야 되는 내 마음이 아파! 투명! 어디 갔어? 투명! 으이이이이이! 너 오늘 사내 받들었어! 오늘 사내 받들었다고! 으아악! 어 저거 뭐야 왜 이렇게 아파? 왜 이렇게 아파? 왜 이렇게 아파? 저거 왜 이렇게 아파? 저거 왜 이렇게 아파? 아 잘못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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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잘못했어요 일로와 너 그거 구기 왜 이렇게 아파? 바직을 쓰고 있어 방망이요? 니가 이기는 거 아니야 그거? 어 어 뭐야? 뭐야 왜 3칸씩 달아 뭐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세요 여러분들 이거 나무검인데 왜 이렇게 세? 다 걸렸어 잡았어 이 방망이 뭐지? 나 좀비다 좀비야 죽어 오케이 이거 하나 찾아... 비밀번호를 찾아야... 아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구나 아직 이건 야비하니까 여러분들 안쓰겠습니다 반칙이니까 안쓸게 뭐야 오호라 그냥 비밀번호 다 찾아도 나가지 못해 20분이 지나야지 나갈 수 있거든요 어 저항포션이다 오케이 나이스 아 큰일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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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투명있어 투명있어 여러분들 투명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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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투명 어디갔어 와 투명 아니었으면 죽었다 진짜로 어 투명허포션 오케이 나이스 와 투명 능력 아니었으면 죽었다 문구 상탠 의왈포션 그 팔 빚츠 도망가 MovZai 나이스 저 guess 아니 우와 무 은 무 발 비트 너 왜 고장 났어 왜 말을 못해 나 고장 안 났어 나 고장 안 났어 그래 그래 8비트는 한 번 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8비트가 한 목숨을 잃었어 8비트는 한 목숨을 잃어버린다 8비트는 한 목숨을 잃어버린다 야생의 딱다구리는 나무를 정말 좋아합니다 야생의 딱다구리는 나무를 정말 좋아합니다 야생의 딱다구리는 나무를 정말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낙다구리 여기도 뭐해 빨리 도망가 이게 어디죠? 여기 뭐야? 여기 뭐야? 뭐지 방금? 시간이 꽤 남았네 아 오늘 아온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와 오늘 투명 오늘 능력 없었으면 못 이겼어요 오늘 너무 아파서 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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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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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안 오케이 능력 돌아왔죠? 쿨타임? 오케이 비밀번호와.. 비밀번호 몇 개 찾았어? 두 개, 오케이 뭐야 이거 오케이! 하나 둘 오케이 하나만 찾으면 된다 하나만, 오케이! 비밀번호 3개, 3개 찾았거든? 그냥 버티기만 해 죽지 말고 버티기만 해 버티기만 하라고? 어 20분 동안 버티기만 해?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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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티기만 하라고 해 누가 쳐다보는데? 누구 쳐다봐? 누구야 누구야? 그 약속 못 죽겠고 야! 너네들 이제 다 죽었어, 나 화나버렸어 저기 보라색 괴물님,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뭐야! 저기 그.. 팔, 팔, 팔 비트 고장났는데? 팔 비트 고장났는데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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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색 괴물님, 딱딱! 딱딱! 야, 팔 비트 고장나면 어떡해, 이 타이밍에 딱따구리도 보여줄 거야, 딱따구리 한 번 보여줄래요? 여보! 야, 야생의 딱따구리는 나무를 정말 좋아합니다 여기, 나무 여기 있다, 여기 나무를 정말 좋아합니다 나무를? 나무한 놈? 좋아! 이거 웃기는 놈이네, 넌 가! 어허- 넌 안 돼, 어디 갔어? 어이구 왜 문이 다쳐! 이런 바보- responding 후- 진짜 레온 heard heard 으아아아 아...신교감수했네 아....다음번에 진짜 넌 진심으로 진짜로 진짜 진짜 죽여버릴거네 잘 j 점 Prize 넌lon 진짜죽었ode 에이! 아... 열 받아 후우 후우 아... 두번째꺼만 찾으면 되는데.. 아... 이거 모르겠네 아...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나가면 죽을 것 같거든요? 나가지 말죠? 왜 그럴까? 아... 있네... 역시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... 미친했잖아 왜 그래? 빨리 나와봐 나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나가겠습니다 넌 진짜... 넌 진짜 죽었어 넌 진짜 죽었어 열 받아 죽겠어 자 참고로 괴물은 장롱문을 열지 못합니다 문을 열지 못해요 오케이 하나만 찾으면 돼 하나만 아까 여기 다 찾아봐야 했거든? 어... 레버 거미줄 찾은거야 거미줄 상아 좀 먹고 즉시해보 잠시 messages 뭐지?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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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뭐야뭐야뭐야 오늘 뭐야 넌 진짜... 우와와아아아아악 에어악 으으악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녀석 이녀석 끈질기구만 정말로다가 우아악 우아ㅏ아아 우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이 형 이뻐다 자 비번은 다 모았습니다 0 0, 8, 5, 1입니다 이거 20분 지역이 위에 시간 지나면 나가면 돼요 와 한 명 탈락했다 탈비트 탈락했다 탈비트 죽었네 아 무서워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 20분 지나면 나갈게요 아 그게 낫겠어 비번 찾을 필요도 없고 비번 다 찾았으니까 숨어만 있어 오케이 20분 뒤에 나가자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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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롱 메롱 내가 근데 진짜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작전 변경이야 난 이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을 거야 나 그 딱따구리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해 난 여기서 카멜레온을 죽여야겠어 아 진짜 큰일 났네 이거 넌 여기서 안 움직여 넌 죽었어 나 여기서 마우스만 이렇게 흔들고 있을 거야 해봐 나 봐 넌 진짜 죽었어 작전 변경 야 너 뭐해 부수지 마 나머지 간다 아 아 아 아 아 미트러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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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됐다 시간은 다 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시간 안 된다 아직? 조용히 계장 침실 오케이 탈출 야아아아 고맙어 니가 가봤자 한국 밖에 더 되겠어?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들려요 우와 그 녀석을 쥐를 쥐를 몰아넣었어 니어리야 이 가벌려온 녀석 거기 봐 납작 배를 뜯고 엎드려있지 그래? 응? 너는 잔인하게 찢어주지 왜 조금됐다고?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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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뭘 알아? 아 진짜 잘못 때렸다가 내가 잘못했어 아 진짜 잘못했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하하하하하 으아하하하 으아하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잘못했습니다아 정말 잘못했습니다아 오오 정말 잘못했습니다아 오오 이 철거물이 같은 녀석 왜 안 죽는거지? 야 파지마 야 파지마 야 파지마 야 파지마 아 파지마 니가 두더지야? 너 매운이야 아악 그래서 도시야 여기서 두더지 소리 들린다 응 그래서 두더지 소리 들린다 장군 찰 장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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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